코스피가 3천을 3천2백 선을 넘어섰습니다 70% 이상은 다 주식을 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돈이요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꿈인 거죠 제 강연을 들어오신 분들이 90%가 20대, 30대예요 나를 벼락거지로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기에는 답이 없고 이이라도 주식밖에 없더라고요 제 나이 때 제 돈으로 할 수 있는 주식이 기회라는 거죠 주식은 희망이다